TNK 프리 김기아입니다. 혼돔 모터사이클이 에이크마 2024 전시회에서 두 개의 전기 모터사이클 컨셉을 발표했습니다. 혼다 EV Fun, Urban 컨셉입니다. 에이크마 2024는 모터사이클 세계 최대의 전시회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매년 11월 열리게 되는데요. 전기 EV 시장에서 영향력이 적었던 혼다가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110cc급 배터리 교체형 전기 스쿠터 CUVE를 출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기 모터사이클 시장에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컨셉 모터사이클 중 EV Fun 컨셉은 바로 내년 2025년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어 이제 길게 1년만 기다리면 혼다의 스포츠 전기 모터사이클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 컨셉 모터사이클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EV Fun 컨셉은 네이키드 타입의 스포츠 바이크입니다. 개발부터 가벼운 무게와 주행의 균형감을 갖도록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배기량은 중간 클래스 정도인 250에서 400cc급의 전기 모터 출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터 최대 출력 15kW에서 30kW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혼다 전기 모터사이클 중 최초로 배터리가 바이크에 고정되는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에서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성능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이크마 2024 컨퍼런스에서 배터리 용량의 80%를 충전하는데 30분이 소요된다고 밝혔고 CCS2 고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CCS 충전 시스템은 전기차 충전 방식과 동일한 충전 규격입니다. 주행거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100km 또는 그 이상의 크루징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거리를 주행할 정도의 배터리 용량을 아님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구동 방식은 이전까지는 인일 방식의 전기 스쿠터만을 출시했던 혼다가 이번엔 센터 모터 방식의 체인이 아닌 고무벨트 방식을 채택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조용한 주행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EV1 컨셉은 뒷바퀴에 모노가스식 쇼버를 적용했고 전면부는 슬림한 수평형 LED 라이트 후면부 역시도 매우 슬림하고 작은 라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탠더드와 스포트 두 종류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형적으로 독특한 특징은 앞바퀴 바로 뒤 배터리가 예상되는 부분에 돌출된 파츠가 보여집니다. 이전의 모터사이클에서는 보기 드문 형태인데요. 주행 중 측면의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EV1 컨셉은 아직 정확한 출시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낮고 길고 타고 내리기 쉬운 구조의 디자인입니다. EV1 컨셉은 매우 직관적인 타원형의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가 특징입니다. 커넥티드 기술이 접목되어 OTA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된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독특한 형태의 오픈형 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혼다 자체 기술이 적용되었고 이 차량 역시 센터모터의 고무벨트로 연결된 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혼다가 전기모터사이클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모터사이클을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본격적인 혼다의 전기모터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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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